어머니. 뭐야? 어? 이거 싫어. 진짜로? 도도도. 궁금하다, 궁금하다. 저희 러브 아버지 정담입니다. 생선 가시 발라주는 다정한, 스윗한, 유머러스한, 센스 있는. 키코 잘생기. 왜 이리 와. 왜 이렇게 잘생겼어. 자랑한 말 하네. 부러워. 부러워. 남은산에서만 딱 공개하고 싶어. 세 남자가 좀 자랑하려고. 오, 신나. 생선 가시나. 너무 좋아. 빨리 가봐. 공주님 같으시네요. 엄마. 뭐야? 또 생선 가시나. 올라왔어. 엄마 울었어. 엄마 울었어. 엄마 울었어. 이렇게 다 짰구나. 이렇게 다. 촘촘촘촘촘. 너무 잘생겼다. 찍고 있었는데. 또 왔네, 이렇게. 어머니 꽃 드리려고 꽃 사왔는데. 다소 왔어. 나 이거 일단 갖다 놓을게. 센스쟁이. 꽃다발도 두 개 사왔어. 형 빨리 보고 배워놔야 돼요. 이론은 다 알아, 나도. 이론은 안 알아. 나는 지금 책을 쓸 판이야. 이론은 박사님이세요, 박사님. 신랑의 정석. 신랑의 정석. 총박 전용. 총박 전용. 저자 총박 전용. 저기 여기 앉을래? 여기 앉아. 그리고 케이크랑 마실 것 좀 사왔어. 앉으세요. 어머. 무지개야. 우리 무지개면. 무지개야. 너무 예쁘다. 예뻐서 먹기가 그렇다. 이거 어떻게 여기로 들어가. 너 왜 이렇게 예쁜 거 사왔어? 엄마 못 먹게. 뭔가 들어. 이렇게? 이렇게 들어. 그냥 이렇게 먹어. 수박. 뭐 어때? 이렇게 먹어. 수박이. 나도 홀리뱅이니까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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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. 이론은 입으로 어떻게 들어가. 잘 들어가라고 하면서. 예비 신랑 앞에는 부끄러워. 프라이데이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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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